워싱턴 정치권과 미 전역에서 일하는 230만 연방 공무원들, 연방정부 각 부처에 물자와 서비스를 납품하는 연방 계약사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7대 대통령으로 2025년 1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도우지로 불리는 정부 효율부까지 신설하고 세계 제1의 부자 일론 머스크와 창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에게 연방기관 일대 개편을 주문해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정부 효율부에서는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규제를 대폭 없애며 낭비 지출을 줄이도록 주문하고 출범 1년 반 후인 2026년 7월 4일 독립기념일 이전에 완료하도록 지시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공화당 이념인 작은 정부를 구현하며 방만한 연방기관들을 정비하고 제2의 독립에 버금가는 일대의 개혁을 몰아쳐 워싱턴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 공동장관 지명자는 연방기관들을 400개 이상에서 99개 이하로 대폭 줄여야 한다면서 많게는 3분의 2나 없애야 한다는 시각을 밝히고 이를 통해 연방예산에서 최소 2조 달러를 절약하겠다고 공언해 놓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엑스의 슈퍼 하이 아이큐를 가진 사람들이 혁명적으로 일주일에 80시간 이상 일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밝혀 연방 공무원들에게 충격파를 안기고 전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일론 머스크 도우지 장관이 1년 반 사이에 연방정부의 일대의 개편과 2조 달러 절약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방예산의 3분의 1은 메디케어와 소셜 스크리티에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마음대로 손댈 수 없고 트럼프 차기 대통령도 손대지 않겠다고 공약해 놓고 있습니다. 다른 13%는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등 국방안보 예산이므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늘리면 더 늘리지 삭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10%는 엄청난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결국 나머지 40%의 예산에서 2조 달러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연방 공무원 숫자를 태폭 감원하고 연방 계약서 지출을 삭감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연방 공무원 230만 명에게 지급하는 봉급 예산은 한해 3,580억 달러이고 컨트랙터들에게 지불하는 예산이 7,590억 달러인 것으로 미루어 공무원 수천 명 해고와 계약서 지불 예산을 대폭 축소하려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가끌레야 깎을 예산이 잘 보이지 않고 폐지를 공헌하고 있는 연방교육부 인원은 4,300명 보건복지부사나 국립보건원연구원 600명 등을 줄여도 2조 달러 절약 목표 달성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